18명에서 17명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정의연은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모든 장례가정은 비공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미영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폄훼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위안부 피해를 가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된 증언 덕분에 끔찍했던 시간의 무게와 깊이에 우리는 한 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윤미영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논란을 틈타 피해 생존자들의 경험에 대한 부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